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미스터트럭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을 모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뉴스장터인데요. 자 오늘은 뉴스장터가 엊그저께 16일 밤 10시에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 16회분에서 이명웅과 황윤성이 뚜에스로 불렀던 에스파시토라고 하는 노래가 당초에 예고방송에서는 이것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에서 본방에서 이것이 통편집 됐다고 미스터트럭 팬 여러분 특히 이명웅 팬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는데요. 왜 통편집 했냐 했는데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 진짜 이유가 밝혀져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통편집과 관련해서 뉴스장터도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올렸는데요. 댓글이 엄청났습니다. 무려 1800여개의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인 즉선 이런 겁니다. 홍보 예고방송에 이 데스파시도가 방송된다고 해서 끝까지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아서 속은 느낌이다. 예고가 됐기 때문에 다음 자정 넘겨서까지 이게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나올까 나올까 하고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예고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데스파시도 노래는 이명웅이 지난 4월에 사랑의 콜센터에서도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이때도 이 스패너의 어이기 때문에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부르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 무대 같은 경우는 황윤성과 띠엔무대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연습을 해서 무대에 올린 노래를 이렇게 통편집하는 게 말이 되냐. 가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제작진이 너무 갑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방식의 댓글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본방에 통편집된 이후에 미스터트롯의 TV조선 측에서는 미스 앤드 미스터트롯이라고 하는 유튜브 공식 채널에 이 영상을 올렸는데 엄청나게 인기를 끌은 거예요. 너무 멋진 무대였고 그래서 왜 이런 노래를 본방에서 뺐느냐 하고 더 화가 난 거죠. 이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가 오늘 현재입니다. 19일 오후 현재 102만 회가 조회됐습니다. 102만 이틀만에 102만 명이 이 영상을 본 거죠. 그리고 이명웅이 혼자 불렀던 데스파시터도 4월에 부른 것도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서 무려 217만 조회수를 올렸어요. 그렇게 이렇게 인기 있는 무대를 왜 TV조선이 마음대로 통편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팬들 말하자면 이명웅 팬들이 그리고 황윤성 팬들이 화가 난 이유인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장터가 취재를 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노래에 청소년 유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사 속에서. 그래서 이명웅이 혼자 불렀던 데스파시터 지난 4월 방송분에도 이명웅이 2절까지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방송된 것은 1절이었거든요. 그래서 TV조선 측도 이것을 이번에는 내보내려고 예고방송에도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판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 어긋난다고 이런 지적이 있어서 막판에 편집이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말하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4년 단위로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기관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심의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재허가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말하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통편집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방송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상하관계는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편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데시파시토의 원곡 가사 내용과 뮤직비디오의 컨셉 역시 여러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막판에 어쩔 수 없이 통편집을 했다는 게 지어 뉴스장터가 취재해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TV조선 측에서는 사랑의 콜센터의 제작진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공식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식으로 해명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이런 어떤 심의규정에 어긋나는 부분 말하자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를 담은 노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심의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편집을 했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이유입니다. 통편집의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번 노래는 말이죠. 특히 듀엣 노래는 이명웅이 말하자면 전체 보컬을 소화하고 황윤성은 2절 직후에 등장해서 랩파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환상의 무대였는데 이것을 본방에서 보지 못해서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 이명웅 팬 황윤성 팬들이 엄청나게 열받았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유튜브 방송에 올라왔을 때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이틀 만에 100만 정도를 찍는다는 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명웅이 지난 4월에 했던 혼자 부른 데스파시터도 217만인데 이틀 만에 조회수가 무려 100만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무대 자체는 좋았는데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게 지금 취재해본 결과입니다. 그 이후 통편집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청소년 유해 매체 노래였기 때문이었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뉴스장터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뉴스장터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빨간 구독이라고 써있는 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